출발 main manip 경희 equip 서희가 벌렁 쳐서! 서희가 벌렁 쳐서!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인간의 몸마! 몸마를 태우고 우리 경희 학생을 담장 위로 올려줍니다 경희가 넘어가서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경희 형이 굉장히 좋아요! 아! 좋아요!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개구멍의 문을 경희가 열어줍니다 경희가 열어줍니다 자! 서희가 들어오고 야! 잘한다! 우리집 앉아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호흡이 잘 맞아요 서희가 윤경희 학생 지금 서희가 윤경희 학생이 하는걸 보고 나머지 드림팀 멤버들 학생들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희가 파트로 잘 만났어요 아! 좋아요! 반대로 K윌의 파트너 박준서는 하트너 몸만 당부고요 하트너 몸만 당부고요 이 무거운 물을 세 개를 모두 세 개를 모두 윤경희 학생이 먼저 가서 풀고 예쁜 보람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메모 안에 숫자를 맞추고요 맞추고요 통과! 첫 번째 문제 통과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통과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빨리 하셔야 돼요 오빠 떨어져요 시간 가고 있어 빨리 해야 돼 오빠 떨어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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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해! 70점 통과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 아하! 마지막 문제 아하! 괜찮아요 세 번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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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통과 자 드디어 세 번째 문제 열렸고 설교 자 4단계 함께 연결이 돼 있는 형태거든요 같이 뛰어서 자 부표에서 물로 빠지지 않고 인디아나 존스 보는 것 같아요 자 다섯 개의 부표를 알전하게 멀리 떨어졌던 오빠가 무인도에서 동생을 구출해서 가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손의 호흡이 가장 필요로 한 4단계 경희왕도 잘하고 있고 서인국 선수도 잘하고 있어요 윤경이와 서인국 자 뛰는 게 낫지 않나요? 뛰는 게 낫지 않나요?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일어나서 뛰어야 돼요 자 하나 일어나서 뛰어야 빠지죠 둘 일어나서 뛰어야 빠지죠 빠지죠 둘 일어나서 뛰어야 빠지죠 아하 괜찮아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뛰어야 돼 그렇죠 좋아요 자 5단계 그렇죠 허드를 넘어서 야 저 허드리 힘든 건데 괜찮아요 통과해요 괜찮아요 앞으로 넘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자 고구로 핀이 세워져 있는 저 기둥을 집중해서 던져야 돼 집중해서 야 아깝다 저기 계시는 지붕에 우리 할머니가 엔타게 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기 아주머니 힘내라고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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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s lassen Rad 윤경이는 5단계를 마쳤는데요 지금 어때요? 두 분이? 오빠 잘했어요. 아 너무 미안하고. 괜찮아요. 어차피 지면 어린이 공원에 가는 티켓만 못 받아갈 뿐이에요. 뭐 지면 어때요? 나중에 인국이 오빠가 데려가겠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주소수 탈락입니다. 우리 같이 하는 거니까?